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코브라운드 방송 1경기입니다. 1경기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8번 타자 이형진 선수가 타석에 들어왔고. 지금 2점 차거든요. 오늘은 큰 거 한 방이면 동점입니다. 1, 2루엔 상황. 지금 분위기는 수요 야식회 쪽으로 넘어온 분위기입니다. 주자들 스타트 했고요. 쳤습니다 서두. 서두가 그러나 볼을 잡지 못했고. 주자가 계속 공격적으로 뛰어오니까 빨리 잡아서 베이스를 터치하려고 했으나. 자, 중간. 겨우. 넓어. 다윗어. 프렌드 신뢰인. 끝 개투. 이야 함태영 선수에게 말루 홈런이 나옵니다 이야 여기에서 자 더가웃에 모든 선수들 다 끊쳐나왔고요 함태영 오른손으로 조용하라고 조용하라고 내가 함태영이다 자 여기서 바뀐 투수 강내역에게 자 여기서 홈런이 터져나옵니다 자 말루 홈런의 주인공 함태영 선수가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하나 먹붙여 하나 먹붙여 설마 자 설마가 사람 잡는 일을 제가 너무도 많이 봐서 제가 봤을 때 큰 거 노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만약 설마 또다시 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또다시 또다시 맞았어 맞았어 어떻게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다시 설마 정말로 진짜로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회에 말루 홈런을 두 번 때리는 일이 화성 드립파크 약장 기구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봐 이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연타석 말루 홈런은 진짜 진기력이네 어떻게 이런 일이 미쳤네요 자 여기서 이제 끊어야죠 자 이제 끊어지네요 길고 길었던 길고 길었던 이익준 선수 오늘 이익준 선수가 한 회에 두 번 죽어줬어요 아니 한 회에 두 번 죽어줬어요 직전 타석에 준풀 네 홍성 지신 진패용 선수는 밥 사야겠네요 네 진패용 선수 네 진패용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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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패용 선수